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타미테오가 참여하는 음악의 리얼게임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미테오뿐만 아니라 빌리원허넷, 크리스, 호가 여기에 라인업에 또 있죠 왜 이 곡이 조회수가 낮은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타미테오라는 괴물 래퍼에 대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음악적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국의 원밀과 같이 진짜 베트남 힙합에서 미국 힙합의 지금 바이브를 고대로 여과없이 가지고 온 래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래퍼가 나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래퍼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역시나 찾을 수가 없지만 이번에도 이 곡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는 이 타미테오라는 래퍼의 또 벌스를 들으면서 거의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테지만요 야 오케이 렛츠 게렛 투 렛츠 게렛 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카펠라 아카펠라 나오니까 더 미치는 것 같아 여러분 래퍼가 오토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느낌이면 거의 적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카펠라 아카펠라 그대, 이 선수! 오오오오이 곡에서는 빌리의 벌스도 진짜 끝내줄게 들려요 와 와 와 이분들이 참여한 곡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와 와 비트도 미쳤어 와 너무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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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튜브 계정에 지금 올라온 음악들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잖아요 가장 좋아 가장 좋아 와 와 와 최고야 타미테오도 괴물같은 벌스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플로우만 듣고 나서는 근데 여기서는 빌리도 장난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타미테오, 빌리만헌, 크리즈 이 세명은 진짜 무슨 미고스 같은 트리오를 결성을 하면은 아마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 제가 뭐 베트남 댓글들을 해석할 순 없지만 분명 이런 댓글들도 달리법 할 것 같아 베트남에 외국 힙합을 가져왔다고 아마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안그래도 댓글 중에 누가 타미테오 벌스의 뭐 영떡 거너 같다고 막 그런 댓글들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오리지널라티를 1%도 빼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어 저는 그 빌리만헌에 딱 시작할 때 묵직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있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지웨건 차량 왜 4x4라고 해야 되나 그런 왜 묵직한 그 아웃도어용 사낭용 차량 있잖아요 그런거 달려가는 기분이요 아니면은 미국에 굉장히 힘쎄 픽업트럭이 이렇게 막 거친 도로를 약간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 와 이거 되게 좋아 제가 한 3곡 정도 리액션비드 했을거에요 이 계정에 올라온거 뭐 오너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이 곡 이게 단연 제일 베스트인거 같아요 안그래도 이 곡에 대한 리퀘스트도 역시나 많았는데 아 역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괴물래퍼에요 괴물래퍼 지금 타미테오 관련해서도 그 외에 또 여러가지 곡들을 아직도 리퀘스트를 저는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받았어요 비디오를 비디오를 타미텍 에피소드 러시아 러시아 에피소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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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